숨진 권익위 직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국장급 인사예요. 간부예요. 권익위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볼 수 있는 분입니다. 권익위가 생긴 지 벌써 몇 년입니까? 그동안 권익위에서 일한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던 분인데 지인한테 수뇌부가 명풍백 사건을 종결하라고 밀어붙여서 너무 힘들다.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내가 조직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봤는데 차마 이렇게 다 설명해드릴 수가 없어요. 보도준칙 때문에. 스스로 끔찍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냥 이렇게 같이 문제제기하고 바로잡는 데 에너지를 같이 쏟아주시고 함께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얼마나 괴로워왔을까요? 자,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김건희 의사 명풍백 사건 조사를 지휘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급 공무원 김모 씨가 8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직원이 생전에 지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어 괴롭다는 취지에 호소를 했다. 부패방지국 국장 직무대리 역할을 해온 김 씨는 최근까지 청렴 정책 등을 총괄해왔고 청탁금지법 당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직격탄을 맞았죠. 온갖 조롱을 다 자기한테 하는 것처럼 들었던 거예요. 특히 김건희 의사 명풍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의 조사를 지휘하기도 했었는데 지난 6월 10일에 위반사항 없다면서 이 사건을 종결하게끔 압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서도 공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트위터의 네임드인데요. 저 새끼들이 유서 못 가게 하는 이유가 있었다. 디올백 빨리 무죄주라고 닭다른 새끼가 있었구나. 디올백 주인 살리느라 참 많이도 죽는구나. 그랬구나. 이런 얘기를 쓰셨는데 저 추정이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선균 사건 때 그때 유서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깠어요. 그때는 보도준칙을 지켜서 깠습니까? 보도준칙은 유족들이 원하지 않으면 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게 보도준칙입니다. 지금 유서 내용 공개하지 않는 거 그 보도준칙 쫓아서 해야지 마땅한 것처럼 이렇게 정색하고 흥분해 있던데 니들이 원래 그랬냐고요. 개그우먼 박지선... 네. 그때도 역시 유서를 깠죠. 그때도 조선일보가 먼저 깠던가 제 기억엔 그래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선균 때도 역시 조선일보가 먼저 깠습니다. 유서. 근데 왜 지금은 못 갈까요? 거기에 사람 이름이 있다더라라는 찌라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누가 압력을 넣었더라. 민들레의 기사입니다. 권익위 수뇌부 인사가 명품백 종교를 밀어붙였다. 저 수뇌부 인사 이름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생각이 달랐지만 반대를 못했다. 양심에 반해서 괴로웠다. 부패방지원분만 20년 이상 수행한 핵심 인력입니다. 저 사람이 곧 권익위였어요. 권익위의 양심이 이렇게 쓰러진 겁니다. 권익위의 양심을 저 새끼들이 죽인 겁니다. 직속 상관을 봤더니 정승윤 부위원장,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인데요. 저 인간이 이름이 있는 건지 류철한 권익위원장의 이름이 있는 건지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김건희 류이림에게는 면제부를 줬어요. 권익위원회가. 이게 말이 됩니까? 류이림이 어떤 짓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에게는 특혜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그래놓고서는 이재명한테 특혜라고 했다 그러면 권익위가 박살날 것 같으니까. 힘없고 불쌍한 소방 공무원들한테, 병원 직원들한테. 마지막 저 글귀를 우리 권지영 기자님께서 정말 가슴 아프게 읽으셨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취재를 하다 보면 그래도 좀 양심 있는 공무원들을 좀 보게 돼요. 양평에서도 그런 분 보셨다면서요? 양평고속도로. 기억하시는군요. 네 그럼요. 그때 당시에 고속도로 관련해서 그때 오토부 쪽에서 계속 뭔가를 음해해가지고 이런 것들 공무원들한테 하다라고. 문재인 당시에 정권 당시에 휘었던 거나 고속도로 변경된 노선. 이런 거를 좀 취합하라는 명령이 좀 내려 하달됐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담당 공무원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증거도 다 확보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냥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솔직히 좀 웃으면서 많이 들었지만 사실 가슴 아픈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공무원 되게 착하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그분 생각났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저분은 20년 이상 그걸 수행했으니까 양평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핵심 업무를 그렇게까지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분은 부패 방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과 사명감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김건희, 류이짐, 류이림 이런 말도 안 되는 청탁받은 인사들을 류이림은 사실은 지도 청탁을 받고 자기도 다른 사람한테 청탁해서 민원을 넣어달라고 그런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런데 그걸 면제부를 줘야 됐을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건 같은 경우는 진짜 모밀감을 느꼈을 거예요. 특혜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이재명한테는 못하게 그리고 소방 공무원들을 잡아 넣으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실제로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의사 명품 수수 신고 사건 통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때 나왔던 말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 제4호 제6호 등에 따라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건희 이름도 못 쓰네요. 네. 김건희 이름도 못 써요. 그리고 1호 14조 1항서부터 꼼꼼히 따져보면 부인이나 배우자한테 갔을 때도 당사자가 신고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네. 골 때리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아까 그 갑질 같은 경우도요. 당사자랑 사용자랑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만 해도 보도할 당시에도 이미 배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갑질까지 다 폭넓게 인정이 되는 상황인 거고 아니 그러면 금품 수수나 이런 것들은 청탁금지 같은 경우는 더하죠. 더한 거죠.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권익위원회의 Q&A만 봐도 배우자가 명품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원래는 어떻게 답이 나오냐면 그러면 반드시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고 본인이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세상에 어떤 분이 그랬대요. 전통엿을 100세트를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선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나중에는 그거를 가능합니다라고 쓰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얼마나 그냥 가슴이 미워졌겠습니까. 조롱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답을 그렇게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 이 정승윤이죠. 네네. 직접 발표했던. 검사 출신이에요. 이 자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됐었어요. 2010년부터. 그러니 지난해에서 들어가서 얼마나 또 방해지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도 했었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이때도 박근혜 때니까 민주당 주로 때려잡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2023년 1월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하여튼 검사들은 엄청나게 다들 이 정권 들어와서 다 좋은 데 가서 차관급으로. 깜도 안 되는 인간들이 이렇게 차관급으로. 진짜 너무나 한심하고 짝이 없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류철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길래 권익위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을까. 사실은 인권위 같은 경우도요. 부위원장이 김태규나 이런 융캠프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망가뜨리긴 했지만 위원장급에서 적극적으로 저렇게 망가뜨린 것은 진짜 방심이, 방통이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류철환이 권익위원에 들어가서 권익위를 완전히 말도 안 되게 망가뜨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마침 우리 권 기자님께서 류철환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취재를 한 건이 있었어요. 네. 취재해서 보도한 게 있고 지금도 취재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보도를 이어갈 거예요. 류철환 씨는 판사 출신이죠. 판사 출신이고 변호사로 전업을 한 후에 활동을 하다가 지금 권익위 위원장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부모를 받고 윤석열과 법대 동기잖아요. 친구, 찐친, 절친 이런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분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주요 경력이 안 나와 있는 또 류철환 씨의 경력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장로예요. 장로님이시군요. 네. 2015년부터 2015년도에 장로가 됐고 상동교회라는 교회의 장로인데요. 상동교회라면 감리교회 대표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감리교회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맞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가 세운 그런 곳이고 거기가 거의 독립운동의 요람이에요. 맞습니다. 이준열사가 거기서 청년부 회장을 했었고 거기 독립운동가 상동파라는 것들 이름 지어진 것이 생겨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 교회를 거쳤어요. 거기 장로예요. 네. 세상에. 그러니까 사실 상동교회의 가치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요즘 교회의 혐오가 많잖아요. 그냥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공공의 가치가 좀 있는 그렇죠. 그런 곳인 거예요. 그럼요. 유서 깊은 곳이고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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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교회의 장로로 있는 분이 명품백 수수한 거를 변명에 따라 결정된 거고 저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분재받은 것도 아예 분재받은 거는 지금 조사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지금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어요. 경찰에서 대통령실에도 아마 답변을 하라고 좀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리서를. 그런데 답변이 아마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렇게 수사가 아마 이전과 끝날 때까지 수사도 제대로 진행 못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상동교회 얼마 전에 다녀왔거든요. 갔던 거는 그 교회 내부에서 유철한 장로에 대한 그 원망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간 건데 가서 제가 이 질문도 한 거예요. 아 간 김에? 네.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한 거는 종결 그거 잘한 거라고 생각하냐 그 종결 처리한 게 그랬더니 법령에 따라서 결정한 거다. 웃기고 잘 빠졌네 진짜. 대한민국이 대체 그런 법령이 어딨냐. 그럴까요? 이때요. 그러면서 이때도 저를 굉장히 잘 피해 다니시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장애가 있는 분이신데도 저희는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지팡이 짚고 다니시더라고요. 격렬하게 저를 피해 다니셨고 이때 교회에 갔던 이유는 뭐였냐면 상동교회는 이제 감리교 산하 교회고 거기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교회가 이렇게 비영리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을 사실은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리심이라는 주식회사를 세우고 또 구댕굿이라는 전대인 기업을 세우고 거기 그 사이에 또 들어와서 상인들이 임대료를 내면 구댕굿에 넘어가고 구댕굿에서 그리심 거쳐서 교회로 들어가는 구조인 거예요.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아니 그냥 여기가 종교법인 이래도 요즘에는 그렇게 임대사업들을 갖다가 목적사업이면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굳이 그리심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네요? 저는 그리심을 만드는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댕굿은 중간에 왜 들어왔는지 굉장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 저기를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얘기하다 보면 좀 길어지는데 과거에 여기가 원래 새로나 백화점이었어요. 그때 횡령권도 입구에서 망하다 보니까 뭔가 교회에서는 책임지지 않는 그 당시에는 또 그런 게 좀 책임지지 않는 방법에 어떤 그런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댕굿이라는 곳의 대표가 어떻게 보면 교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일단 교회의 땅이 새로나 백화점이 있었던 건물이 교회 소유였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교회 건물 중에 일부를 백화점도 하고 지금은 쇼핑센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그렇게 커보였구만. 그러니까 교회 건물의 일부가 예전에는 새로나 백화점이었고 그리고 또 그게 쇼핑센터로 지금은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임대를 줘서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임대 수익 같은 걸 받아서 원래 여기 상동교회는 그러니까 협성대 쪽으로 많이 기부금도 보내고 기부금도 보내고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만든 그렇게 수익사업 모델을 세웠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좀 그 부분도 좀 아쉽긴 하죠. 교회가 왜 굳이 그런 걸 할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욕심 있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뭔가 어그러지는 일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댕굿에 있는 대표 제가 취재한 걸 보면 구댕굿의 대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른 목사님인데요. 서철 목사라고 그 당시의 목사. 협성대 이사장 하면서 인사 개입해가지고 실형산 목사가 있어요. 협성대라고 하는 곳은 감리교 쪽에서 감신대를 빼놓고 가장 유력한 그러니까 감리교 목사가 될 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역시 사립대학이에요. 사립대학이고 신학을 전공할 수 있는 과가 있죠. 그래서 협성대는 최근 들어서는 협성대 출신들이 감리교 목사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상동교회 목사를 하면 자동으로 협성대 이사장을 하는 게 좀 관례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서철 목사와 여기 구댕굿 대표 그리고 이 그리시민 이라는 곳은 유철한 장로가 법률 대리인이었거든요. 서철 목사 때 법률 대리인으로 유철한 장로를 세웠어요. 그랬는데 이게 계속 문제가 생겼던 게 구댕굿에서 해가지고 상인들은 뭔가를 계속 임대료도 하고 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넘어왔대요. 그러니까 구댕굿이 횡령을 한 번에? 명도소송까지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댕굿을 어쨌든 여기를 빼내야겠다고 교회 쪽에서는 생각했겠죠. 직접 임대계약을 맺거나 이래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명도소송까지 하게 됐는데 이 소송이 저도 이제 자료를 살펴보고 실제로 제가 가가호호 다녀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대표도 구댕굿 대표도 인정을 해보는 건인데 이게 되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명도소송도 하기 전에 나간 사람들인데 명도소송했다고 이름이 올라와 있질 않나 나간 사람으로 올라와 있지 않나 뭐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구댕굿을 빼내려고 이걸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랑 재계약을 했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중간에 잠깐 다른 사람 이름을 여기 구댕굿 대표의 측근으로 넣으면서 사실 이건 완전히 사기 행각 같은 거잖아요. 사기죠. 속임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재계약을 했는데 이거에 법률 담당이 그 당시에 유철환 장로가 대표로 있었던 한별이라는 법무법인이고 대표 변호사예요. 그래서 명도소송도 이렇게 유철환 변호사가 법률 대리를 했었고 확인서도 있어요. 유철환 장로가 자기 이름을 걸고 여기 있네요. 확인서. 점포별 명단 보증금액 전대차 계약서가 일치한다. 본인이 이거는 명도를 제대로 한 거라고 자기가 확인서까지 써줬던 거예요.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게 너무 많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찾아가실 때 유철환 장로가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난 제대로 그거 맡았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이나 받고요? 그러면 왜 돈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대로 말을 못해요. 2천만 원의 돈을 받고 왜 자기는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돈 받고 일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후에 어떤 서류들을 입수하게 되냐면 유철환 장로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했다라는 문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추가 취재를 하셔가지고? 네. 추가로 제보가 들어온 거고요. 그러면 장로가 교회 상대로 사기쳐서 돈을 양쪽에서 받아먹은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된 곳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는 사실 이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교인들 사이에서 추측이 나오는 거지만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하는 거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이 되어서 이 교회를 말아먹은 이 실력으로 국민권익위를 말아먹고 나라를 말아먹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갈 때 교인들이 굉장히 개탄스러워했다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업무시설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그리심 대표이사 김땡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재계약할 때 여기는 이제 그리심 대표가 다른 사람인 걸 다른 사람으로 저기 구댕구 대표가 다른 사람으로 잠깐 들어왔었어요. 구댕구 주식회사의 장땡열.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이제 원래 구댕구세에 있는 김재본이라는 사장의 측근인 거고 그래서 그 김재본 씨가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돈은 교회 안 주고 그럼 교회는 망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의심이 되냐면요. 교회 건물을 좀 가져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리심도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일부러 파산을 시키거든요. 누가요? 교회에서 이제 그 이제 교회에서 이거를 파산을 해야만 이제 교회가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계획이 그러니까 거기에 함께했던 분들도 모르고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구댕구세 유리하게 되는 쪽으로 계속 일이 흘러간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임대를 줬던 사람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러면 임대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임대한 사람이 이거 원래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유철환 씨는 정말 그냥 실수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냥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했다면 정말 무능한 거고요. 그 의도적으로 했다면 정말 사악한 거고요. 아니 장로가 자기 교회의 건물을 해먹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그 해먹는 절차를 이렇게 숨기고 자기는 마치 교회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것처럼 2천만 원 받아 챙기고. 일단은 거기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은 이제 구댕구 대표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그 구댕구 대표한테 유철환 장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가 그 교회의 누구도 이분이 칭찬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구댕구 대표. 구댕구 대표가 유일하게 칭찬하는 사람이 유철환 장로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열린공감TV라는 법인에서도 벌어지잖아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다 대표를 뭐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대표가 데리고 온 이사 그리고 거기에 돈 받고 출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칭찬을 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이 정도 되면은 이분은 진짜 장로가 아니라 완전히 교회를 팔아먹은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로 보도할 내용은 이 당시에 직접적으로 유철환 장로가 얼마나 주도적인 인물이었는지 주도한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하나와 또 협상대 이사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장로인데 협상대 이사장을 한 거예요. 보통은 제가 아까 단임 목사가 단임 목사가 협상대 이사장을 하는 게 관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철 목사가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되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직무대행으로 잠깐 누군가 있다가 계속 유철한 장로가 연임이나 해요. 이거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그 협상대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이제 보도할 겁니다. 파이팅! 네. 협상대도 해먹었을 가능성이 높군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라고 얘기가 나와요. 왜냐? 감리교는 목사 중심으로 이어지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장로교 쪽의 운영들을 많이 봐서 야, 목사는 그냥 고용이 되는 거고 장로들이 노예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감리교는 일종의 영주처럼 목사가 영지에 이렇게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는 어떤 것도 심하냐면 만약에 성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파멸시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 문제 있는 교회 목사와 문제 있는 또 다른 교회 목사를 자리 스와프하는 맞아요. 이런 일들도 되게 많아요. 그게 대표적인 데가 김홍도 목사가 있었던 금방교회나 이런 데인데 그러니까 감리교와 장로교가 완전히 달라요. 장로교는 체제상으로는 좀 더 민주적이에요. 평신도들한테 권한이 있죠. 그래서 그런 권한을 평신도한테 줬더니 평신도 중에 일부 계층이 특권계층이 돼가지고 목사랑 같이 짜고 또 놀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데 감리교는 목사가 감리교 전체의 감독 이런 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목사들의 회예요. 목사들. 평신도가 아니라. 그럼 목사들의 회에서 개별 교회로 이제 목사를 파견을 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가톨릭 쪽과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러니까 신학대학교나 자신들이 출연한 대학의 이사장을 장로가 할 수가 없어요. 장로는 힘이 없어. 감리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감리교 장로가 여기에 협성된 이사장을 했다.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뭔가 야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얼마나 정치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내일도 특히 감리교에는 정치 장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단도 감리교라든지 교회도 선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감독회장 선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선거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지하는 누구 목사 감독회장 만들고 싶으면 소위 그 안에 정치 장로 이런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철한 장로는 제가 볼 때는 스스로를 뭔가 자리를 주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을 밑에 줄 세우고 지금 상동교회에서 물론 유철한 장로를 옹호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웬만하면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은혜로 은혜로 그리고 덮어줘야 된다. 이게 되게 강하기 때문에요. 웬만해서는 그러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장 갈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갔어. 자랑스러워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우려하고 염려하고 개탄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상동교회의 경영상태는 어떻습니까? 아 매우 안 좋죠. 지금 거의 핏더미 올라와 있고요. 아이고 참... 네.